캘리포니아 온타리오 한 아파트 단지에서 3명이 총상을 입고 그 중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오후 9시가량 발생했으며 경찰에 따르면 남성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부상을 입은 남성은 인근 병원에 직접 차를 몰고 갔습니다. 또한 총격 사건의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부상당한 남자와 용의자로 추정되는 또 다른 남성 1명이 현재 수사관들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했습니다.